넌 입술이오 민규 형! 민규 형! 여러분! 오! 특별 게스트가 온다고 하네요 굉장한 미모의 여성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전달 못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엉덩이 실로 꺼리지 마세요 기대가 됩니다 아, 진짜 여러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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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두 분이랑 보면 사실은юсь 본인이 심심한데 포위터키 게임이 나오는데? 아 싫어요! 아 싫어! 아 싫어! 아 싫어! 이게 설정 같은 분위기? 어떻게 할지? 어떻게 할지? 아프지마! 아프지마! 앞에 다 앞에! 아아! 아아! 아 왜 꼬리잡기 끝까지? 꼬리잡기 끝까지 가져와! 해봐! 꼬리잡기 끝까지 좋아! 전부 한번 더 하고oon! 전부 다 하고 열 두십 반까지 아프지마! 열 두십 반까지 열 번 들어가면 뭐하겠노? 야 소고기 다 먹겠지 소고기 다 먹겠지 소고기 다 먹었지 야 야 야 야 야 안돼 안돼 진짜 진짜 너무 나뭇위에 지렁이 같게 다녀 7시 주민이를 5시 5시 5시